자, 뭐 수박 얘기에 이어서 어제 민주당에서 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얘기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크게 4가지입니다. 제일 낮은 단계는 경고, 그 위는 사과, 그리고 그 위는 30일 이내에 국회 출석 정지,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는 아예 배지 떨어지게 하는 거죠, 제명. 물론 징계 안 하겠습니다,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크게 보면 저렇게 4가지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보시죠. 국민의힘과 민주당,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저 윤리특위의 제소가 됐는데 어떤 언제쯤에 그런 본회의 표결을 붙일지 이런 시기, 방금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징계를 때릴지, 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. 이견을 보이고 있다,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저 징계안이 처리가 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복잡하더라고요. 바로 그냥 본회의에 올려져서 땅땅땅 처리하는 게 아니고 숙려 기간 20일이 지나서 윤리심사 자문위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. 그런데 한 차례 30일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답니다. 그럼 최대 60일이 되겠죠. 거기 또 끝이 아니에요. 징계 심사 소위를 또 열어야 되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.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. 그러니까 저 날짜만 더해봐도 최소 80일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게 생겼다.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게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이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이거 이마저도 시간 벌기용 아니냐. 뭐 이러다가 징계마저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.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숙려 기간 20일 그리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60일 다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상 정하자 이 얘기인데요.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. 숙려 기간 20일은 여야가 합의하면 생략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는 건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, 국회법상. 그리고 지금까지 윤리특위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원 징계 설례가 있습니다. 강용수 같은 경우에는 30일 출석 정지를 받았잖아요. 당시에도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최장 60일로 돼 있기 때문에 60일을 다 거기서 소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. 단축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려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 존중해야 한다.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숙려기간 20일 그건 뭐 생략하고 빨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소집해서 거기서 각계 전문가들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 징계안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최장 80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,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일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두 달 안에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윤리위의 재소가 됐으니까 여야 간에 어떻게 저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